구글 주소록에서 그룹 라벨의 이름 바꾸기와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 후 구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구글의 연락처 관리에 사용할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오른쪽 위에 위치한 앱 런처를 선택합니다. 또는 브라우저 창에서 contacts.google.com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을 클릭합니다. 구글 주소록을 열고 이름을 변경할 라벨의 마우스를 가져가 라벨 이름 변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변경할 라벨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라벨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우스를 삭제하려는 라벨에 가져가 삭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라벨만 삭제 또는 라벨과 연락처를 모두 삭제의 옵션을 선택 후 삭제를 클릭합니다. 라벨이 삭제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해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장장장장장장장 LETS 하게- Lo sle